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개인상담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남편의 성정체성이 좀 달라가지고요 남편의 성정체성? 남편이 남장과 여장과 잘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갑자기 긴장되네요 어떤 사연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생이며 교회 교육 전도사라 사모라는 이름을 달게 된 세댁입니다 시댁도 목회자 집안인데 혼수 욕심을 내면서 많은 다툼으로 결혼이 무산될 뻔한 일들로부터 결혼하고 2개월 좀 넘었을 때 신랑의 PC 카톡을 통해 동성애자라였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탈동성에 가깝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 심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상담 교수님께 부부 상담도 3개월간 받았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불안함 때문에 다투는 일은 많이 없지만 관계적인 부분에서 정말 너무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입 다물고 눈 감아주고 같이 살아주는 제가 고맙지도 않게 여겨지는지 부부 간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서로 마구 상처 주며 말로써 아프게 하고 있답니다 실망하고 계속 같이 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됩니다 저의 대학원 학업도 정말 엉망인 상태입니다 주중에 신랑이 없는 경우 제 생활은 정말 허랑방탕하게 보내집니다 학교도 결석하게 되고 뭐 챙겨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모임 인도한다고 여러 사람 앞에 서 있는 신랑 모습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신랑은 되려 제 단점들이 자꾸만 보여지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랍니다 제가 뭐만 하면 불평불만 짜증을 보인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다 부정적이니 이제는 마음 열기도 갈등을 해결하기도 두려운 상황이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 여자로서 정말 행복하게 꿈꿨던 결혼생활이 동성애라는 것부터 지금 서로에 대한 신뢰도까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저는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는데 신랑은 표현하기를 너무 어색해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눈꽃만큼씩 나아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아예 신랑은 몸도 맘도 다칩니다 그러니 저는 성욕도 안 채워지고요 어떻게 긍정적이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편안이 아닙니다 6월 22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호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이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혼 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나요? 이렇게 바라보나요? 이렇게 바라봐야 되나요? 화목한 결혼 화목! 이러면 화목해지나요? 지금 그게 뭐 이게 평안이 아니고 환난이에요 환난 아니 이분은 남편으로부터 스킨십도 같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거부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만일 지금 근데 누구세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분이 만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라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이혼할 것 같은데 이혼할 것 같죠? 네 거기 앉아계신 분 누구세요? 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완전 사기 결혼이죠 사기 결혼이니까 당장 이혼해야죠 이혼해야 되겠다 솔직히 동성애애자는 상관없는데요 스킨십 잘해주고 나 예뻐해주고 그러면 별로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동성애애자인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아니 여기서 조금씩 눈꽃만큼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남편이 조금씩 조금씩 이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스킨십도 해주고 하는데 이분이 충족되는 수준으로 아니 젊고 예쁜 이 세대기 남편으로부터 그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은 목사 아들인가 보네요 본인도 목사 남편분도 목사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목사 아들이라는 건 뭘 뜻하나요 아버지가 목사를 뜻하죠 그럼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는 하느님의 재산이 아니라 목사 재산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목사님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일부 교회 일부 아주 소수 잘나가는 교회 그래서 자식들한테 목사들이 자식들을 목사로 했을 때는 그 교회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이분 질문이 어떻게 긍정적이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 말은 이혼은 할 수 없다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참고 사는데 내가 남편으로부터는 충분한 성욕이 충족이 안 되니 그럼 다른 쪽에서 그냥 성욕을 충족하면 되겠죠 안 되죠 아니 이혼을 할래요 다른 쪽에서 성욕을 충족할래요 둘 다 안 되는데요 둘 다 안 돼요 양쪽 다 기독교 집안인데 이 사연자분도 본인이 전도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 전도사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둘 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도 할 수 없고 나가서 딴치도 할 수 없고 나가서 다른 데서 충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연을 보내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긍정적인 게 저는 이분 세뇌 세뇌 이렇게 얘기 되나 세뇌 당한 사고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이분은 사실 본인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 것인가 자기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나오셔야지 환난 끝 평안 시작 평안 시작은 아니에요 하나의 환난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환난은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남편은 사실 본인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동성애 여자였다면 한국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건 사탄이 자식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실은 목사인데 어둠의 목사인 거야 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 왜냐하면 동성애 저는 사탄 교회의 논리를 따르자면 저희 논리가 아니에요 혹시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까 봐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분 또 연예인지 중맨인지 몰랐겠지만 결혼 전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으려면 이거 꼭 로맨이나 리얼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 결혼 전에 신중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신 신고 있으면 다 신중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분 사정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분은 진짜 본인이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먼저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남자가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이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남편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지금 괴롭죠 모든 게 다 남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인도한다고 서 있는 신랑 모습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모든 게 지금 엉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인가요? 네 그리고 신랑은 또 대리에 이 신부 세대 단점들이 보여진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인정이나 공감이 지금 없는 심리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사실은 이 분은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금 소동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소동과 고모라에서 나는 내가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되더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하신다면 있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나는 이 사탄의 무리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왜냐하면 교회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이분들은 사탄의 자식의 행위를 지금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의 설명에 따르자면 저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저 동성애자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건 짜장면을 좋아하느냐 우동을 좋아하느냐 그 취향이라고 생각하지 특별히 거기에다가 의미 크게 안 붙여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의 마음을 고려했을 때는 이분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경우에는 동성애자 남편이라도 자기가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기는 같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한국 교회 역사에서 특히 천주교 역사에서는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각자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는 마치 마리아처럼 동정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양반 자제인데 결혼을 했는데도 두 사람이 합방을 했는데도 합방을 안 하고 우리는 평생 은우위같이 지내자 하는 그런 이 교회 역사에서 그래서 그 두 분들은 나중에 천주교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저 새남투에서 다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자가 됐어요 시복하고 나서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동정을 지키는 것이 마치 마리아와 같은 그 신심을 가진다는 걸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성의 형태를 유지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분 스스로가 본인은 스킨십도 좋아하고 본인 나름대로 속력을 충족하는 게 좋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교회에서 특히 들었던 이야기는 다 사기였다라는 걸 빨리 각인하고 이 교회의 범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그거를 학교의 상담 교수한테 부부 상담을 3개월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부부 상담 3개월 받을 때 남편이 동성애 성향이고 동성애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 상담 교수 상담 교수한테 받았으니까 그렇죠 상담 제대로 하는 사람 찾아서 받아야지 뻔한 소리밖에 긍정적으로 보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세요 기도합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이게 생각해야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1차적으로 본인의 그동안 평생의 삶을 결정했던 이 기독교 특히 교회 기독교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교회 특히 본인이 부모님이 속해 있던 교회 본인의 지금 시댁이라고 하는 교회 이 문화와 이 환경에서 본인이 과감히 떨지를 나가야 돼요 나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혼을 선언하고 이혼하면 돼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로 변호사한테 일단 이 이혼 소송이나 절차를 수임을 해달라고 하면 사로 변호사가 오죽 잘해주겠어요 일단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동성애자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지요 기본적으로 이성의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달라진 사정병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혼 사유는 파탄에 이를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애초에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혼 사유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후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정말 당연하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법 특히 판사들이 상당히 고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두 사람은 부부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말은 결혼 생활은 이성의 자의 관계여야 된다라는 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저도 여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내 남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건 바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당연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파탄 사유가 되죠 저도 당연히 이혼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못하시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죠 이분은 진짜 말 그대로 본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모두한테 살아왔던 모든 거를 지금 다 자기 친정에서도 별로 이것까지 다 밝히지 않으면 만약에 이걸 밝힌다 하더라도 친정 입장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친정에서 이혼하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친정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목사 아들하고 결혼시켰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진짜 홀리홀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가족 다른 친정 시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 시댁에서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중요해요 만일 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거를 세상에까지는 아니고 전 교인들한테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에서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누구를 공격할 필요 없이 저는 어찌하오리까 제가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누구를 공격하면 명예훼손 이 문제도 또 제기가 되고 그러면 저 여자는 사탕과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남편을 뭐로 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받을 공격을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조차 있는 대로 솔직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굳이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분 그거를 지금 전혀 판단을 못 하시거든요 사실 이분 프로파일 보고 있으면 M자인데 매뉴얼 만빵 놓고 컬처 만빵 놓고 셀프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거를 괴롭긴 하지만 할 수 있으실까? 이분은 지금과 같은 노예의 심정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이 남편을 하고 자기가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환난 속에 살 것인가 그렇죠 내가 평안을 찾을 것인가 평안을 찾는 것은 본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노예로 사는 거에서 본인이 그거를 분명하게 거부할 때 평화가 찾아와요 이제 이분은 아직 간단해요 본인이 그 정도로 딱 분명하면 이분은 진짜 이분하고 아주 잘 통하는 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분이 상당히 한 미모 한다는 거 딱 M자형 분들이 대개 한 미모가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집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당연히 이 경우는 이 결혼은 남편이 진짜 이 부인을 잡겠다고 이 부인과 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내렸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 작전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약하신 분 같은데 지금 작전 아까 다 이야기했는데 사로님한테 만약에 안 오신다 그러면 녹음도 다 하고 남편이랑 대화하는 거 녹취도 다 하시고 이런 걸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사로 변호사한테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런 거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럴 거고 어차피 같은 교회에 있는 변호사 또 부모님이 아는 변호사 이래가지고 대면 돈만 날리고 아마 이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로님한테 꼭 오세요 그럼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자 빨리 광고 들어가세요 6월 22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